선물 아니 뭐야 아 57분 보통정부님 거짓말인가 만우절 기념으로 투네이션에서도 뭐 0을 하나 더 붙여주나 아 네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카사딘 성대모사 리액션을 안 할 수가 없네 일단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아 네 라고 할 뻔 아 아 난 응원한다 으헤헤헤 기메기념 아 그렇죠 일러스트를 안 띄었구나 좀 허전하다 했다 다 그렇죠 기메기념 느끼되어야 한다 난 응원한다 아이 감사합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볼까 아 휫 휑 휘모린 랩타입 아이 감사합니다 아 잘 듣게나요? 휘모린 랩타입 감사합니다. 10만원 잘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야? 이번 탐소도 하나요? 너무 몰랐네. 네 알고있네요. 최근에 유튜브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. 여기까지 해야되지 않을까요? 먹으니까 욕이 아픈데? 아 데스당 3천원 알겠습니다. 제가 여기서 만 데스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. 그냥 무지성 데스해서 별점 언제 왔대? 와 근데 우리팀이 너무 잘한다. 진짜 이거는 제가 아니라 그냥 플래티넘 카사딘 장인이 왔어도 그냥 이기는 게임이다. 그쵸? 와우. 잘한다 얘들아. 버스 타자. 모르겠다. 어 굿. 네이스 네이스. 우리팀 굿. 이제 미션에만 집중하죠. 아 맞네? 잠깐만. 끝나기 직전에 한 번 더 죽으면 6,3,18. 1.8? 좋다. 1.8이면 만족. 죽을 준비 해놓죠. 한타에서 몹니쉬 한 다음에 한타는 이기면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맞자. 아! 잡아 저 녀석. 나 이제 죽을 준비 해야되는데? 잠깐만. 서렘만 안나오면 되요 사실. 우물다이브를 하면 되니까. 그냥 지금 갈까? 어차피 한타는 알아서 이기지 않을까? 잠깐잠깐잠깐! 아! 에니비아. 그냥 뭐 그대로 가죠. 에니비아가 저만해요. 좀 무섭긴 하네. 뭐야? 수학에나? 오랜만인데? 요즘에 이렇게 많이 안 하던데? 형타 견제를 하겠다 이 말이네요. 킬이 아니라. 아 까비. 옛날 그 프로겐식 에니비아. 프로겐의 에니비아가 생각이 나네요. 아이고. 쉔이 이렐리아 같은거 좀 잘 잡아서. 확실히 힘들긴 한가보네. 굿. 와 근데 무슨 레오나까지 왔네. 와우. 둘이 왜 이렇게 고수야. 고맙습니다. 훌륭해 먹어줍니다. 정보. 굿. 좋아요. 아 까비. 어? 살았네. 굿. 좋습니다. 어? 오케이. 실수해서 죽을 뻔했어. 다행이다. 이제 못 이기긴 하. 어? 뭐야. 에니비아도. 궁이 끊기는걸 아니까. 궁을 안 쓰고 있네요. 우회구채 맞으면 흘리기 때문에. 공기가. 아... 될거다. 와... 재리. 죽을 뻔했어. 뭐야. 다행이다. 와... 진짜 아슬아슬하게 살았네. 아이고. 죽어버렸네. 아이고. 뭔가 안 좋은 분위기들이네. 바텀 달리죠 달리면서 육폴드 한번 아이고 당해버렸네 유미 안죽었으면 할만했는데 아깝다 사비 아이고 다 죽은 듯함 안되겠다 미드나 밀죠 이건 좀 애매한 듯함 위험하지요 어 안되나 안되네요 디에고한테 스턴이 바로 들어갔으면 저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스턴이 안들어가길래 저거까진 죽시다 애니비야만 있는게 아니라서 상대 다 안보이죠 디에고도 안보이고 레오나도 안보이니까 아 아깝게 살만했는데 진짜 아깝다 마지막에 Q 날이면서 빠졌으면 실드로 살았을텐데 진짜 아깝네 해야되지 않나 여기서 좋아요 어우 달다 어차피 용 용 아직 두개니까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좋은데요 좋습니다 어우 죽을뻔했다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되나 레드 있으니깐 레드 있으니깐 좀 더 좋아요 이런거 괜찮은거 좋습니다 굿굿 아직 모르는다리 힐 많이 먹었거든요 죽습니다 밀어 밀어 굿 락태기까지 되지 않을까요? 와 이렐리아 화려한가 봐 갈게요 네 네 다 왔습니다 어 살짝 애매한 듯함 좀 무섭네요 이거는 아이고 병원 아직 안 나왔죠 귀환합시다 안 나오겠다 아 너무 늦게 떴는데 카비 아 좀 아쉽네 도니아 바로 쓰려고 했거든요 뭐가 먹었지? 애니비야 오 근데 저희팀 좀 잘하고 있어요 네이스 미이고 있었다고 미이고 있었다고 우리팀 좋았습니다 나도 가족사진 뭐야 다 떠나네 아이 좋았습니다 잘 기억나 됐습니다 아 부끄러워 음 으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